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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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다 요즘 학교생활은 어때? 요즘 학교생활은 어때? 며칠 전에 졸업식 했어 나는 이제 학창시절이 끝났거든 그래서 조금 슬펐는데 너는 아직 학창시절이 남아있으니까 그 학창시절을 재밌게 추억도 쌓고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면 졸업식을 할 때는 조금 슬프거든 뭔가 이제 학창시절이 끝난다는 생각이 엄청 들어서 뭔가 그동안 더 많이 추억 쌓아둘걸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들고 그런단 말이지 아무튼 학교생활도 나름 되게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을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 위키미키 노래를 들으렴 그러면 힘이 날거야 나도 나도 응원 많이 할테니까 힘내서 화이팅하고 다음에 맛있는거 먹자 안녕 힘내 화이팅